안녕하세요 저는 영룡이고요 이번 해볼 컨텐츠는요 도시락 색종이 접기입니다 도시락 색종이 접기와 다른 색종이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닐동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락 색종이는 엄청 옛날 거라서 더 팔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에 인터넷에 있으면 있을 수도 있죠 잘 찾으면 잘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물이 없을 거예요 하나 남은 거 사 왔으니까요 우리 동네에서는 네 카메라맨이 사줬습니다 이거고요 이렇게 공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요게 그게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쪽으로 일단 뭐부터 접어볼까요 음 밥 오 오 오 아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편집으로 해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